이제 막 세일을 시작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올리면 좀 뒷북 같은 뒷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쇼핑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카메라로 켰습니다 일단 버시카에서 산 원피스고요 시원한 린넨 플러스 면이 섞여있는 느낌이에요 캐주얼하게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입을 수 있어요 길이 가면 이런 게 너무 짧지도 않고 퍼프 부분은 또 소재가 달라서 이런 포인트 되는 게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사이즈는 저는 스몰로 샀어요 20룰 부분으로 이렇게 여닫을 수 있기 때문에 입을 때도 별로 불편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밑에 부분에 치마 안감이 하나 더 있어서 그렇게 막 비치진 않겠지만 그래도 화이트 컬러고 아무래도 여름 소재이기 때문에 옷바지를 꼭 챙겨 입어야 되겠죠? 패틴 소재 까망 색깔 원피스는 있는데 치마가 없더라고요 어떤 군더더기나 이런 게 하나도 없고요 옆으로 이렇게 지퍼가 또 열리고 그냥 슬릿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살짝 A라인으로 쪽 떨어지기 때문에 날씬해 보이게 입기 좋은 소재감이나 디자인인 것 같아요 기본 티나 지금 제가 입고 있는 크롭티 같은 거 어떤 거랑도 되게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번 여름에 되게 잘 입을 것 같아요 이 스트라이프 점프 수트입니다 1박 2일을 했었어요 친구 집에서 장시간 차에 있어도 되게 편했던 옷이에요 소재 자체가 주름이 자글자글 입거든요 딱 여름에 맞는 그런 소재와 옷감 느낌인 것 같아요 바닷가 갈 때 입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색깔이 좀 다양했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밝은 컬러에 제가 그냥 보통 잘 입는 베이지 컬러가 딱 좋을 것 같아서 오트밀 컬러로 색깔을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마시모드 뒤에 좀 빠졌어요 약간 나이가 있어 보이는 그런 옷들이 있긴 한데 자세히 보면은 진짜 예쁜 옷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생긴 거에 데님 소재도 있고요 이런 크림 아이보리 컬러도 있는데 면이 되게 좋거든요 되게 부들부들하게 소재가 되게 좋아서 오히려 휴양지에서 입을 법한 되게 후리한 느낌의 소재감이에요 이게 가격이 139,000원이에요 가격대가 좀 있죠 앤아더스토리즈랑 가격대가 되게 비슷해요 거의 10만원 후반대까지 쫙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흔하지 않은 옷들도 많고 소재감도 되게 좋고 오래 입을 수 있는 옷들의 상의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름의 느낌으로 딱 시원하게 입기 좋은 점프 수트입니다 마시모 조띠 가방이 또 진짜 예쁜 게 많아요 뭔가 라탄백 같은 거를 가죽이랑 같이 섞어서 조금 더 고급지게 오랫동안 멜 수 있게 만든 가방이에요 긴 기장의 원피스라든가 방금 보여드렸던 점프 수트 같은 거 이런 거랑도 충분히 귀엽게? 뭔가 빈티지하게 스타일링하기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잠금 방식이 아, 소매치기 당하기 되게 어려운 가방?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뭐 어떻게 해설하든 다 가져가겠지만 가져가려면 그냥 일반적인 크로스백보다는 잠금 방식이 훨씬 더 안전하게 돼 있어서 여행할 때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가방이에요 프랑스적이기도 하고 런던의 빈티지샵 언니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 근데 여기 샌들이 진짜 예뻐요 다 예쁘다고만 말하는 거 같은데 진짜 예쁘거든요 가죽도 되게 고급지고 평소에 잘 못 보던 디자인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일반 우리가 잘 아는 망고나 SPA 브랜드 뭐 이런 브랜드에서 잘 보이는 느낌이 아니라서 저는 훨씬 더 그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가급되는 좀 있지만 오래 신을 수 있는 이렇게 편안한 가죽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발에 걸리는 면적 부분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걸을 때 좀 불안한 감은 있지만 저는 사실 이 벨트의 이 디자인이 예뻐서 샀어요 색깔도 그렇고 훨씬 좀 고급집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꼭 사고 싶었어요 굉장히 좋아하는 앤아더스토리즈에서 산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피팅을 해보고 산 옷입니다 린넨 베이지 컬러의 점프숫인데 그냥 멜빵바지처럼 이렇게 딱 돼 있는 거라서 그냥 팔이랑 어깨가 좀 드러나는 옷입니다 허리에는 벨트도 있어서 허리에 좀 더 강조를 할 수가 있고 주머니가 있어서 되게 좋아요 어깨 길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안에 단추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서 이런 것도 편하고 다리에 핏감 되는 것도 너무 붙지가 않아서 시원하게 입기도 좋았고요 이거는 제가 뉴욕 여행을 하면서 샀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또 매장마다 제품들이 다른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없는 게 있나 하면서 봤죠 온라인 몰에는 있어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아까 그 자라 청바지랑 이게 진짜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입고 있는 바지인 것 같아요 고급스럽게 보이는 바지 좀 격식을 좀 차려야 되는 자리라던가 뭐 결혼식을 간다던가 바닷가 갈 때도 충분히 입기 좋은 바지예요 왼소매 탑 같은 거 화이트 탑 오프 숄더 이런 거랑 전부 다 잘 어울리는 바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진짜 잘 산 것 같아요 이거는 저는 사이즈는 34로 샀어요 내추럴한 느낌이랑 시크한 느낌을 같이 줄 수 있는 바지 이것도 제가 뉴욕 여행할 때 산 건데 우리나라 온라인 몰이라던가 매장에는 없는 것 같아요 하늘색 땡땡이 원피스인데 색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 친구도 같이 있을 때 봤는데 너무 예쁘다고 이건 사야 된다고 네 거라고 그러면서 옆에서 영업을 지가 해가지고 제가 샀죠 이런 기본 티랑 입어도 예뻐요 미치는 게 없어서 걱정 없이 입을 수 있는 원피스예요 저는 여기에 니트 가디건이라던가 여름 니트 가디건이잖아요 그런 거랑 같이 입으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여름에만 입는 옷이 아니라 가을에도 봄에도 충분히 입기 좋은 옷이라서 이런 디자인은 저는 차라리 많이 갖고 있어도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에이스도 달려있고 펀칭 조금 조금씩 디테일이 많아서 그래서 가격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매장에서 입어보고 샀는데 약간 고민을 했어요 골반 부분으로 이렇게 쫙 떨어지는 약간 이렇게 밴딩돼서 이렇게 딱 떨어지는 옷들이 잘 안 봤거든요 엉덩이가 또 너무 커 보이고 좀 부해 보이는 게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긴 했는데 입어보니까 여기 윗부분 여기 윗부분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얼굴이 좀 환해 보이고 살아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통풍도 잘 되고 좀 시원하게 입기 좋은 화이트 원피스라서 해변에서 입으면 너무 이쁠 것 같은 원피스예요 이거는 제가 여름마다 되게 좋아하는 디테일의 인소매인데요 블라우스 재질이 아니라 그냥 면이에요 그래서 되게 쭉쭉 잘 늘어나고 편하게 입기 좋은 몸에 착 감기는 그런 소재인 것 같아요 윗부분이 약간 이렇게 날씬해 보일 것 같은 그런 탑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런 게 너무 마음에 드나 봐요 어깨끈 자체가 이렇게 포인트 되는 게 너무 좋아서 이런 옷들이 저한테 좀 많은 것 같아요 이 바지는 진짜 완전 잘 산 바지 진짜 너무 예쁜 바지 이게 길이가 되게 긴 자라 팬츠거든요 제가 보통 자라에서 바지류를 사면은 좀 망했었어요 저당한 그렇게는 안 맞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건 제가 심지어 입어보지도 않고 샀거든요 요즘에 제일 잘 입고 있는 청바지예요 긴 바지고 밑에 부분에 살짝 퍼져서 다리가 날씬해 보이거든요 길어 보이기도 하고 제가 하이웨이스트 진들이 되게 많은데 이거는 골반에 좀 걸치는 골반 바지거든요 근데 그 느낌 자체가 90년대에 그런 거랑 빈티지한 느낌이라는 것처럼 잘 어울려서 벨트 하나 하고 이것만 입고 위에 그냥 민소매 탑이나 그런 것만 입어줘도 되게 이쁘게 입기 좋더라고요 제가 롱 원피스를 너무 좋아해서 얘를 하나 샀거든요 여기 입었을 때 이 앞부분에 레이스 디테일이라든가 실크의 이 느낌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뒷부분도 주름져 있고 아 조금 헐벗은 느낌은 날 수는 있는데 저는 이거에다가 얇은 린넨 자켓이라든가 청자켓 같은 거 입으면 예쁠 것 같아서 시즌 없이 쭉 입을 수 있는 원피스라서 사봤어요 안감이 이렇게 톡톡하게 딱 있어서 너무 얇고 막 비치는 거 아니야? 그런 원피스 아니에요 절대 안 하나 입어도 되게 딱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거가 여행할 때 되게 편하더라고요 여기를 그런 게 막 엄청 여러 가지를 입기에는 불편하기도 하고 가져가기도 좀 무겁잖아요 뭔가 약간 빈티지한 느낌도 들고 프로방스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런 원피스인 것 같아요 자라는 가을에 앵클부츠 같은 것들이 진짜 예쁘게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샌들도 이번에 되게 색색깔이 예쁘게 나와서 좀 봤거든요 신은 것도 예쁘고 모양도 예쁘고 다 예뻐요 좋은데 이거를 제가 처음 신고 나갔을 때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끈이 좀 얇고 이걸로만 지탱을 하는 게 발목을 많이 쪼다 보니까 오래 신기에는 아주 별로인 샌들이에요 오늘 좀 오래 걸어야 한다거나 쇼핑 가야 할 때? 그럴 때는 전혀 정말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그런 샌들이에요 제일 잘 쓰고 있는 벙버지예요 이게 핑크랑 옐로우가 있는데 핑크가 좀 채도가 많이 있는 핑크라서 저는 옐로우를 샀고요 흰색이라든가 베이지 옷들이 제일 많아서 이 색깔을 매치했을 때 오히려 포인트가 돼서 더 재밌게 옷을 입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소재감 자체도 여름의 소재로 린넨이 살짝 섞여서 나왔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시원하고 오히려 후리하게 해변가에서 그놈의 해변가가 몇 번 나온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해변가에서 비키니 같은 거 입고 그냥 이것만 툭 쓰는 느낌으로 그렇게 쓰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비싸지만 진짜 너무 잘 건져왔다고 생각이 드는 리포메이션에서 산 것들이에요 호피무늬 하늘색깔 원피스예요 톤다운이 많이 된 하늘색이라서 전혀 이렇게 자세히 봐야 네오파드지 그냥 멀리서 보면 좀 땡땡이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는 허리 부분 가슴 밑부분으로 스모킹이 있어서 되게 날씬해 보이기도 하고요 가슴 부분에 주름이 이렇게 좀 잡히다 보니까 그냥 누드 패치만 딱 붙여도 티가 안 나서 편하게 입을 수 있어요 약간 까칠한 시원한 원피스라서 여름에 입기 딱 좋은 원피스예요 리포메이션이 가격대가 비싼 이유가 재생섬유를 사용하거든요 그런 섬유를 재생을 해서 이렇게 예쁜 옷을 만들어내는데 시간이라던가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가격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리포메이션은 제가 뉴욕 여행 가면은 진짜 꼭 가세요 이거는 진짜 제가 제일 뽕 빼고 있는 원피스예요 뽕 빼고 있다니까 좀 웃긴데 손이 되게 잘 가는 원피스입니다 한 가지 좀 불편한 게 있다면 여기 슬릿이 좀 많이 파져 있어서 허벅지 좀 많이 위까지 올라와요 다리가 신경 쓰여서 요거를 박아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저는 임시적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클립으로 집어놨는데 그것만 아니면은 모든 게 다 예쁜 원피스입니다 허리 부분이 딱 맞고 가슴 부분도 딱 맞아서 여기가 막 뜨거나 하는 게 되게 적었던 원피스예요 어깨선을 좀 이쁘게 보이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요거 사실 디자인은 그냥 일반적이거든요 여기 이런 프린팅들이 히어로들이거든요 코믹북스들을 여기다가 딱 넣은 느낌이 나서 빈티지하기도 하고 이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빨간색이 흰색이다 보니까 이런 색감도 되게 귀여운 느낌? 만화랑 같이 만나서 더 귀여운 느낌이었어요 어차피 보면 튀지만 또 그냥 막 튀지만 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요 원피스는 사실 활용도가 엄청나게 좋진 않겠지만 그냥 이 만화들이 그려진 게 너무 예뻐서 산 것 같아요 가디건스럽게 나온 볼레로거든요 이렇게 밑부분에 딱 묶어서 딱 걸치는 느낌으로 입기 좋은 아우터예요 니트 소재인데 뚫려 있어서 여름에도 충분히 입을 수 있고요 역시 어바나우 피터스는 이쁜 게 없을 리가 없어서 구경할 때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았거든요 가디건 색감이 또 라임색이잖아요 아이보리 컬러나 베이지, 화이트, 블랙 이런 거에 딱 걸치면 포인트가 되게 예쁠 것 같아요 더 후리하고 여름스러운 느낌이 더 들지 않나 싶어요 저는 스몰 사이즈로 샀어요 그다음 최근에 로즈에서 직구를 한 제품들인데요 제가 점프스트로 살까? 그냥 요 바지만 살까? 하다가 오히려 제가 블라우스들이 좀 많기도 하잖아요 오프숄더라든가, 화이트, 오프숄더 같은 거 이런 게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랑 같이 활용하기에는 오히려 바지가 좋지 않나 싶어서 바지로 주문을 했어요 사이즈는 36이었는데 만약에 살찌면 약간 안 맞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딱 맞는 사이즈고요 살짝 네이비에 꽃들도 약간 하늘 색깔 이런 느낌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폴리 소재의 바지입니다 허벅지 부분은 붙으면서 점점 퍼지기 때문에 빈티지한 느낌으로 이렇게 되게 좋아요 신발도 더스트백이 같이 오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아직 한 번도 안 신고 나갔는데요 애끼고 있어요 사실 샌들 같은 거 여름 신발들을 끈을 묶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것들이 쇼핑몰에도 좀 있어요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메이드 인 포르투갈이네요 밑부분도 이렇게 돼 있고요 신기 되게 아깝게 돼 있어서 이것도 마음에 들었고 쿠션감이 진짜 좋았어요 곱이 한 7cm 정도로 좀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진짜 편하게 편하게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이즈가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사이즈를 하나 더 작게 사라고 해서 제가 30컬로 산 건데 조금 큰 느낌이 있어서 사이즈가 조금 애매한 느낌은 있어요 너무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우즈는 신발도 잘 만드네요 여러분들이 선택해 준 옷들을 이번 주에 올리려고 했는데 SPA 브랜드들이 세일을 해서 타임라인을 좀 바꿨어요 다음 주에 열심히 편집해서 올릴 거니까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안녕